건강한 몸과 나쁜 기억력 그게 바로 행복이다 안녕하세요 노벨라가 왔습니다 지난 16회에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죠 로체스터씨가 부재중이었는데 메이슨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자신이 로체스터의 친한 친구라고 소개했었죠 제인은 그와 로체스터씨의 생김새를 비교하면서 로체스터씨가 훨씬 마음에 든다고 했던 그 장면 말이에요 제인이 눈치챘듯 피부가 좀 검고 또 영국 발음이긴 해도 영어 억양이 조금 이상한 메이슨은 서인도제도 출신이고 로체스터씨 또래의 남자입니다 그가 신사들과 하는 대화 내용에서 자메이카, 킹스톤, 스페니시타운 등의 지명으로 제인은 그의 고향을 서인도제도로 짐작했었죠 오늘은 19장과 20장 낭독이 이어질 텐데요 서인도제도와 영국의 관계를 짚어보고 나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인도제도는 지리적으로는 영국에서 하나도 가깝지 않은 곳입니다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대륙 사이의 카리브해는 미국의 동남쪽 플로리다 반도의 남쪽 끝에서 멕시코 유카탄 반도 동쪽을 지나 베네수엘라 북서부 연안까지 뻗어있는 지역인데요 약 12,00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다도해 지역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은 약 180개 정도라고 합니다 1492년 노예와 금을 얻고 싶었던 스페인 여왕 이사벨 1세의 개인적인 후원으로 새로운 항로 개척에 나선 콜럼버스는 지구는 둥그니까 대서양을 서쪽으로 계속 항해하면 중국과 인도에 닿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항해에 나섰습니다 항해하던 중 콜럼버스는 바하마 군도의 산살바도르 섬에 도착했는데 그곳이 인도라고 생각했답니다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그것을 인도로 믿었다고 하는데요 그가 식민지 삼았던 그때부터 서인도 제도는 지금까지도 영국, 프랑스, 미국, 네덜란드가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쿠바, 자메이카, 아이티, 도미니카 공화국 등 일곱 나라가 독립국이고요 서인도 제도라고 불리게 된 것은 콜럼버스로 인해 인도로 불렸지만 진짜 인도와 구분하기 위해서 유럽인들이 정해놓은 지명이죠 이 지역의 산물인 사탕수수를 차지하기 위해 유럽의 강국들이 서로 질세라 삼들을 차지하고 관리하면서 사탕수수 재배를 위해 원주민들을 노예로 삼았을 뿐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들여오게 됩니다 그 후 영국은 1807년 노예무역을 금지했고 1834년에 서인도 제도의 노예를 해방시켰다고 합니다 이후 영국의 식민지에서는 백인과 서인도 제도의 원주민이나 아프리카인들과의 혼혈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죠 제인이 메이슨의 피부색이 좀 검다고 지적하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손필드의 비밀이 모두 드러날지 아닐지 이제 낭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그리고 댓글 응원도 꼭 해주시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19장 내가 들어갔을 때 서재 안은 아주 평온했다 점쟁이 높아는 굴뚝 구석에 있는 안락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있었다 그녀는 붉은색 외투를 걸치고 검정색 보닛을 쓰고 있었다 아니, 보닛이라기보다는 책 넓은 집시 모자를 줄무늬 손수건을 사용해 턱 밑으로 묶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꺼진 양초 한 개가 놓여있었고 그녀는 벽난로 쪽으로 몸을 굽혀 주문서 같다 보이는 작은 검정색 책을 벽난로 불빛에 비추어 읽고 있는 듯이 보였다 책을 읽으면서 대부분의 늙은 할머니들이 그렇듯 혼자서 입속으로 몇 마디 중얼거렸다 내가 들어왔음에도 읽기를 바로 멈추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읽고 있던 문단을 다 끝내고 싶은 듯했다 나는 응접실에서 난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앉아있었기 때문에 다소 얼어있던 손을 비볐다 나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도 침착해져 있었다 사실 집시 노파의 모습 어디에도 나를 동요시킬 만한 구석은 없었다 그녀가 책을 덮고 천천히 올려다보았다 모자의 책이 그녀의 얼굴 일부를 가렸지만 그녀가 상당히 괴이하게 생겼음을 알 수 있었다 얼굴 전체가 갈색과 검은색으로 보였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턱 아래로 지나가는 하얀 띠 밑으로 삐져나와 그녀의 뺨과 턱까지 뻗쳐있었다 노파의 눈이 단숨에 나를 향하더니 대담하고 노골적으로 쳐다보았다 그래 운세가 듣고 싶어서 왔어 그녀가 눈빛만큼이나 단호하고 모습만큼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운세 같은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할머니 좋으실 대로 하세요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런 거 믿지 않아요 뻔뻔하군 내 그럴 줄 알았지 아까 문지방을 넘어올 때 발자국 소리를 듣고 알았다니까 그러셨어요? 귀가 밝으시네요 그럼 눈도 좋고 머리 회전도 빠르지 나무의 운세를 보시려면 다 필요한 거네요 맞아 다 필요하지 특히 아가씨 같은 손님을 상대할 때는 말이야 그런데 왜 떨지를 않지? 춥지 않으니까요 왜 창백해지지 않는 거야? 아프지 않거든요 왜 점을 안 보려는 건데? 저는 바보가 아니에요 그 늙은 노파는 보닛 아래서 낄낄대고 웃었다 그러고는 짤막한 검정색 파이프를 꺼내 불을 붙이고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한동안 심취해서 담배를 피우더니 구부렸던 몸을 일으켜 세웠다 노파는 파이프를 입에서 떼고 난로불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천천히 말했다 아가씨는 춥고 아프고 그리고 바보야 증명해 보세요 하고 내가 말했다 그러지 간단하게 말해줄게 아가씨는 지금 혼자여서 추운 거야 아가씨 마음에 불을 피워줄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아가씨는 병 들었어 왜냐하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고귀하고 가장 달콤한 감정을 아주 멀리 두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가씨는 바보야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 최고의 감정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도 하지 않고 또 아가씨를 기다리고 있는 그 감정에게 한 발짝도 다가가려 하지 않으니까 그녀가 파이프를 다시 입에 물고 힘차게 빨아댔다 그런 얘기는 저처럼 큰 저택에 혼자 얹혀 사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하실 것 같군요 그럴지도 모르지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라고 내 말이 다 맞을까 저와 같은 처지에 있다면 맞겠죠 그래 맞아 아가씨 같은 처지 그럼 아가씨와 똑같은 처지에 처한 사람 한 명만 내 앞에 데려와봐 천 명이라도 쉽게 찾을 거예요 한 명도 찾기 어려울걸 아가씨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모르고 있어 행복이 손에 닿을 만큼 가까운 곳에 있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서 가져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운명이 흐트려놓은 것들을 모으기만 하면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단 말이야 수수께끼 같은 말 이해 못 하겠어요 수수께끼는 한 번도 마친 적이 없거든요 그럼 좀 더 쉬운 설명을 듣고 싶으면 손바닥을 보여줘봐 그 위에 은화를 얹어야겠죠 아마도 당연하지 나는 노파에게 1실링을 주었다 그녀가 주머니에서 낡은 양말을 꺼내 동전을 넣고 꽁꽁 묶어 주머니 속에 다시 집어넣었다 그러고는 나에게 손을 내밀어 보라고 했다 내가 손바닥을 내밀어 보이자 그녀는 내 손을 만지지 않은 채 얼굴만 들이밀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손금이 너무 가늘군 이런 손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 선이 거의 보이지 않거든 게다가 손바닥에 있어봐야 뭐가 있겠어 운명은 그런데 쓰여있는 것이 아니야 맞아요 제 생각도 그래요 그렇다고 그녀가 말을 이었다 운명은 얼굴에 있는 거야 이마에 눈에 그리고 입술선에 말이야 무릎을 꿇고 얼굴을 들어봐 아가씨 이제 다시 현실로 왔네요 내가 시키는 대로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잠시 후엔 제가 할머니 이야기를 믿게 되겠죠 나는 그녀에게서 한 발짝 정도 떨어진 곳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노파는 벽난로에서 석탄을 뒤적거려 불길이 일게 하였다 그녀가 의자에 앉자 그 불길은 내 얼굴을 환하게 비쳤을 뿐 그녀의 얼굴에는 한층 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했다 내 얼굴을 한동안 뜯어보더니 그녀가 말했다 오늘 밤 아가씨는 무슨 생각을 하며 내게 왔을까 저쪽 방에서 지체 높은 사람들이 요술램프 안에 형상들처럼 눈앞에서 휙휙 지나다니는 동안 아가씨 가슴 속에서는 어떤 생각들이 오갔을지 궁금하군 그들이 아가씨에게는 그저 실제 알맹이가 없는 인간 형상의 그림자 같아서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을 텐데 자주 지루하고 때로는 졸리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서글프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아가씨 기운을 북돋아주고 기분 좋게 해주는 미래에 대한 비밀스러운 희망이라도 있는 모양이군 아니요 가장 큰 소망이라면 버는 돈을 떼어내 언젠가 충분히 모이면 작은 집을 빌려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아가씨 습관을 좀 아는데 창가 쪽 자리에 앉아서 그런 생각이나 하고 있으니 영혼이 살아내기에는 영양소가 형편없이 부족하겠네 하인들에게 들으셨나 보죠? 하!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군 글쎄 쿨했는지도 모르지 사실을 말하자면 그들 중에 한 사람을 알지 그레이스 폴부인 나는 그 이름을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말았다 당신이? 당신이 폴부인을 안다고? 그럼 그렇지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보는 이 점도 결국은 속임수에 지나지 않을 거야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너무 놀라지 마라 아가씨 정체를 알 수 없는 노파가 말을 이었다 그 여자는 믿어도 돼 폴부인 말이야 누구라도 그 여자는 믿을 거야 어쨌든 내 말은 그 창가 자리에 앉아서 미래의 학교 말고는 다른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거냐고 아가씨 눈앞의 소파와 의자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흥미가 없다는 말이냐고 주의깊게 지켜본 얼굴이 하나도 없어 호기심 때문에라도 행동 하나하나를 따라 쳐다보게 되는 사람 없었냐고 전 사람들 전부 다 관찰하고 싶어요 그들 중에 특별히 관심이 가는 사람 한 명 아니면 두 명 있지 않아? 자주 있었어요 두 사람이 대화하는 모습과 행동을 보고 있으면 얘기를 듣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광경을 보는 것은 참 재미있어요 어떤 얘기가 제일 듣고 싶은데? 선택의 여지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같은 이야기뿐인걸요 결혼이라는 재앙으로 끝나도록 예정되어 있는 남녀 사이의 구혼 이야기요 그러면 그 단조로운 이야기를 좋아해? 아니요 결단코 그런 주제에 대해서는 상관 안 해요 저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기발랄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부와 지위를 부여받은 매력적인 여자가 신사의 눈앞에 앉아 웃고 있는데 그 신사는 아가씨를 그 신사분과 제가 멀요? 아가씨가 아는 그리고 아마도 좋게 생각하고 있는 신사 말이야 그런 분이 여기 있는지는 모르겠군요 어느 누구하고도 말 한마디 나눠본 적이 없어서요 그리고 제가 좋게 생각할 거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몇몇 신사분은 중년의 나이에 당당하고 존경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또 다른 분들은 젊고 활기차고 멋지게 생겼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들은 저의 기분이나 생각과는 관계없이 마음에 드는 사람의 웃음을 마음껏 받아들일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가씨가 여기 있는 사람들을 모른다고 했어? 어느 한 사람하고도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는 말이야? 그럼 이 집 주인은 어떻게 된 거야? 그분은 지금 여기 안 계세요 거 정말 의미심장한 얘기구만 아주 재치있는 핑계고 그래 맞아 그분은 아침에 밀코트로 떠나셨지 오늘 밤이나 내일 밤 돌아오실 거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 상황에서 집 주인을 제외시켜도 되는 거야?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지워버렸네 그렇지 않죠 그런데 지금 하시는 이야기와 로체스터 씨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군요 나는 신사들 눈앞에 펼쳐지는 아가씨들의 미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최근에는 그런 미소가 로체스터 씨에게 쏟아져서 가장자리를 타고 물이 넘쳐 흐르는 컵처럼 눈이 미소들로 넘쳐나고 있거든 그걸 눈치채지 못했단 말이야 로체스터 씨도 손님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권리가 있잖아요 그야 그렇지 하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곳에서 오가는 모든 혼담이 지속적이고 활발하게 로체스터 씨를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냐고 듣는 사람의 열성이 말하는 사람의 혀를 신나게 하는 거겠죠 이 말은 집시노파가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다 이때쯤 나는 집시노파의 이상한 말과 목소리 그리고 태도에 휩쓸려 마치 꿈속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이어진 기대하지 않았던 이상한 말들로 나는 당혹감을 느끼고 말았다 지난 여러 주 동안 어떤 보이지 않는 혼령이 내 가슴속으로 들어와 작동을 지켜보며 매 순간 두근거림을 기록해간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길 정도였다 듣는 사람의 열성이라 노파가 되받았다 그래 맞아 로체스터 씨는 말하기 좋아하는 매력적인 입술에 귀를 기울이고 몇 시간씩 앉아서 들어주었지 그녀의 이야기를 기꺼이 받아주었고 심지어는 그런 기분전환 오락을 감사해야 하는 표정이었는데 알아챘어? 감사라고요? 그분 얼굴에서 감사의 표정은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찾아볼 수 없었다고? 그렇다면 아가씨는 그 사람을 관찰하고 있었네 감사가 아니라면 무엇을 볼 수 있었는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랑을 보았겠지 안 그래 아가씨 그리고 나아가 그가 결혼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또 그의 행복해하는 신부도 보았겠지 말도 안 돼 그렇지 않거든요 할머니 점도 가끔은 틀리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봤다는 거야 아가씨 상관하지 마세요 저는 여기 물으러 온 것이지 고백하러 온 것은 아니니까요 로체스터 씨가 결혼을 하신다고요? 그래 아름다운 잉그렘 양하고 곧 하시나요? 응 지금 상황으로 보아서는 그럴 것 같지 그리고 아가씨는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한 한 쌍이 될 거거든 그 사람은 예쁘고 고상하고 재치있고 재능있는 잉그렘 양을 사랑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어 아마 그녀도 그럴걸 혹시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의 돈주머니는 사랑할 거라고 사실 잉그렘 양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로체스터 씨의 재산이야 그런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한 시간쯤 전에 얘기해줬거든 아우 시니어 용서하소서 그녀 얼굴이 놀랄 정도로 심각하게 변해버렸지 입술 양쪽이 한참 아래로 일그러졌으니까 그녀의 거무튀튀한 구원자에게 알려줘야겠어 당신보다 더 길고 확실한 소장농 장부를 가진 자가 나타나면 당신은 바로 버려질 거라고 말이지 그런데 할머니 전 여기 제 운세를 들으러 왔지 로체스터 씨 운세를 들으러 온 게 아니거든요 제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가씨 운세는 아직 미심쩍은 데가 있어서 말이야 내가 자세히 보니까 얼굴 특징이 서로 일치하지를 않아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 운명의 여신이 아가씨에게 행복을 점지해 주시기는 했어 오늘 저녁 이곳으로 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운명의 신이 아가씨의 행복을 한쪽에 살며시 놓아두셨거든 그렇게 하시는 것을 내가 봤다니까 손을 뻗어 그것을 잡고 말고는 아가씨 몫이야 그래서 아가씨가 그렇게 할지 말지를 내가 알아보려는 거야 자 아가씨 다시 깔개에 무릎을 꿇고 앉아봐 짧게 하면 좋겠어요 불이 너무 뜨거워요 내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노파는 나를 향해 몸을 굽히는 대신 자신의 의자에 기대어 앉아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잠시 후 그녀가 다시 중얼거렸다 눈에서 불꽃이 반짝이고 있어 눈은 이슬처럼 맑고 아주 부드럽고 감정으로 가득 찬 눈이야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에 미소 짓고 있군 민감한 눈이야 맑은 눈동자를 통해 장면 장면이 기억되고 있지 미소를 멈추니 슬퍼 보이네 무의식적인 권태가 눈꺼풀을 누르고 있어 외로움에서 생긴 우울함을 말해주는 거지 내게서 눈을 돌려버리네 더 이상 들키는 게 싫어서 그런 거야 내가 발견한 진실들을 비웃으면서 부정하려 하고 있어 이제는 예민하다는 것도 부정하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군 역시 자존심 강하고 신중한 눈이야 그래도 눈은 마음에 들어 자 이제 입에 대해서 말하자면 입은 때때로 웃으며 즐거워해 머리가 이해한 것은 모두 전하고 싶어 하지만 마음이 느낀 것은 아마도 침묵하려고 할 걸 하지만 자유롭고 융통성이 있어서 언제까지나 침묵과 고독 속에 눌러 있으려고 하지는 않겠어 더 많이 말하고 더 자주 웃어야 할 입이야 대화하는 상대에게 인간적인 애정을 가져야 하고 아무튼 입도 상스럽고 복스러워 아가씨 얼굴에 운세는 걸릴 것이 없는 것 같아 이마만 제외하면 말이지 아가씨 이마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존심과 상황이 혼자 살라고 한다면 나는 혼자 살 수 있어 나는 영혼을 팔아서 행복을 얻지는 않을 거야 난 내면의 보물을 지니고 태어났어 외부의 모든 기쁨이 내게 허락되지 않거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루어야 얻을 수 있다면 나는 내면의 보물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어 이마가 또 이렇게 선언하고 있네 이성이 단단히 자리 잡고 앉아 곧비를 지고 있어서 마음속 감정들이 제멋대로 터져나와 깊고 험한 수렁에 빠지는 것을 막아줄 거야 열정이 골수 이교도들처럼 맹렬히 기승을 부리거나 욕망이 온갖 헛된 것들을 상상할 수도 있지만 결국 내 판단력이 그 모든 주장에 대해 마지막 발언을 하고 결론을 내줄 거야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길이 지나가더라도 저 조용하고 여린 목소리가 인도해주는 대로 양심의 지시를 따라갈 거야 그래 이마 말 잘했다 너의 선언은 존중해 주지 나는 계획을 세워두었어 좋은 계획이라고 할 수 있지 나도 내 양심의 주장과 이성의 조언에 따라 세운 계획이니까 아무리 행복으로 가득 찬 컵일지라도 단지 치욕의 미세한 앙금과 후회의 냄새만으로 얼마나 쉽게 젊음과 청춘을 사그라지고 시들게 하는지 잘 알고 있어 나는 희생 슬픔 소멸 따위는 원치 않아 그런 것은 내 취향이 아니야 나는 잘 자라게 하고 싶지 말라 비틀어져 죽게 하고 싶지는 않아 감사하는 마음을 얻고 싶지 피눈물을 쥐어짜내고 싶지는 않아 아무렴 절대 그러고 싶지 않아 눈물을 흘리게 하고 싶지 않다고 난 반드시 웃음과 사랑과 다정함을 수확할 거야 그거면 충분해 이런 내가 지금 멋진 황홀경에 빠져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 이 순간을 영원히 끌고 가고 싶지만 그렇게는 안 되겠어 지금까지는 나를 완벽하게 통제했어 계획하고 마음먹은 대로 잘 했는데 이제는 내 능력의 한계를 넘어버린 것 같소 일어나요 에어양 나가요 연극은 이제 다 끝났소 도대체 나는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내가 깨어있었나 아니면 잠이 들었었나 꿈을 꾸었나 아직도 꿈속에 있는 건가 늙은 노파의 목소리가 변했어 그녀의 억양과 몸짓 그리고 모든 것이 마치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는 것처럼 내가 하는 말을 듣는 것처럼 익숙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나가지는 않았다 나는 노파를 바라보았다 날로불을 뒤적여 불길을 살리고 다시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모자를 더욱 눌러쓰고 얼굴의 띠를 더욱 바짝 조이며 나에게 방에서 나가라고 손짓했다 앞으로 뻗은 그녀의 손을 벽난로 불빛이 환히 비춰주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상황 파악을 위해 잔뜩 긴장하고 있던 나는 그 손을 즉시 알아볼 수 있었다 그것은 내 손보다 늙어 그 얼굴은 더 이상 나를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보닛을 벗고 띠를 풀고 머리를 앞으로 내밀었다 자, 제인, 이제 알아보겠소? 익숙한 목소리가 물었다 붉은 외투를 벗으시면요 그러면 외투꾼이 묶여있어서 도와주겠소? 끊어버리세요 그럼 그럴까? 꺼져라, 이 빌려입은 오사! 하면서 로체스터 씨가 분장을 벗어 던졌다 세상에, 정말 기발한 발상이세요 하지만 잘했지?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소? 숙녀분들하고는 정말 잘하셨어요 그럼 당신하고는 잘 못했소? 저하고는 집시 노파를 연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구 역할을 했다는 거요? 내 자신? 아니요,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 간단히 말해서 주인님은 제 마음속의 것들을 꿰어내려 하셨어요 아니면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려고 하셨거나 말도 안 되는 말씀으로 제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게 하시려고 정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용서해 주겠소, 제인? 이 일을 처음부터 다시 잘 생각해 보고요 만약 제가 크게 바보 같은 짓을 한 게 없다면 노력해 볼게요 그렇지만 올바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주인님 오, 제인, 당신은 옳은 말만 했어요 매우 신중했고 매우 분별력 있었어요 나는 돌이켜 생각해 보았다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았다 편안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처음 노파를 마주 대할 때부터 경계를 하고 있었다 누군가 가면으로 위장을 하고 있다고 의심을 했었다 나는 다른 집시나 잠쟁이들은 내 앞의 노파처럼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게다가 노파가 목소리를 위장하고 있고 자기 모습을 감추려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도 눈치채고 있었다 사실 내 마음은 그레이스프를 의심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그녀를 살아있는 수수께끼이자 불가사의 중에서도 불가사의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노파가 로체스터 씨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아니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요 그리고 그 심각한 미소는 또 뭘 뜻하는 거고 놀래서요 그리고 자기 만족이죠 이제 그만 가도 되는 거죠 아니 조금만 더 있어요 그리고 저기 응접실의 손님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해 주시오 아마 집시노파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 앉아요 그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들어봅시다 여기 너무 오래 있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11시 가까이 됐을 텐데요 아 그리고 아침에 나가신 후에 낯선 손님 한 분이 이곳에 오셨는데 알고 계세요? 낯선 손님이라니 누구지? 올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그가 그냥 갔소? 아니요 주인님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사이라고 하면서 주인님이 오실 때까지 이곳에 머물러도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말했단 말이지 그가 이름을 말했소? 메이슨이라고 했어요 서인도 제도에서 왔다고 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자마이카의 스페니시 타운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때 루체스터 씨는 루체스터 씨는 내 곁에서 나를 의자에 앉힐 요량으로 내 손을 잡고 있었다 그런데 그 손님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가 내 손목을 강하게 잡았고 입술의 미소도 얼음장처럼 굳어버렸다 격련으로 호흡까지 막히는 것 같았다 메이슨 서인도 제도 말하는 인형이 여러 단어들을 자동 반복하는 것 같은 말투로 그가 말했다 메이슨 서인도 제도라는 말을 세 차례나 되풀이하며 얼굴이 점점 더 하얘졌다 그는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도 거의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어디 안 좋으세요 주인님? 내가 물었다 제인 충격을 받았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인 그가 비틀거렸다 어머 저에게 기대세요 제인 예전에 나에게 어깨를 빌려준 적이 있었지 지금 다시 한 번 빌립시다 그러세요 주인님 그렇게 하세요 제 팔도 잡으시고요 그가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나도 옆에 앉게 했다 그는 양손으로 내 손을 잡고 싸듬으며 곤혹스럽고 우물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의 꼬마 친구 그가 말했다 조용한 섬에 가서 당신하고 단둘이 살았으면 좋겠소 그러면 고통과 위험 그리고 끔찍한 기억들이 내게서 사라질 거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주인님? 제 생명이 닿을 때까지 도와드리겠어요 제인 만약 내가 도움이 필요하게 되면 꼭 당신 손에서 그걸 찾겠소 그건 약속하오 고맙습니다 주인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세요 그 일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식당에 가서 와인 한 잔을 가져다 주시오 아마 손님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거요 그리고 메이슨이 그들과 함께 있는지 또 뭘 하고 있는지 말해 주시오 나는 식당으로 갔다 로체스터 씨가 말한 대로 모든 사람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벽 쪽에 있는 음식 테이블 위에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들은 식탁에 앉지 않았고 각자 자기가 고른 음식이 담긴 접시와 잔을 손에 들고 여기저기 서 있었다 모두들 즐거워 보였고 웃음소리와 대화로 식당은 활기를 띄고 있었다 메이슨 씨는 벽난로 근처에서 덴트 대령 부부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들 역시 즐거워 보였다 나는 와인 잔을 채운 후 다시 서재로 돌아왔다 내가 잔을 채우는 동안 잉그렘 양이 눈살을 찌푸리며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마도 그런 나의 행동을 뻔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창백했던 로체스터 씨의 얼굴빛은 사라졌고 좀 더 단호하고 엄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가 내 손에서 와인 잔을 받아들었다 도우미 요정인 당신의 건강을 위해 그가 와인을 다 마신 뒤 잔을 내게 돌려주었다 그래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소 제인 웃고 떠들고 계세요 뭔가 이상한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심각하거나 미심쩍은 표정들을 짓고 있지는 않소?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모두들 농담도 주고받으며 쾌활하기 이를 데 없어요 그럼 메이순은 어땠소? 그분 역시 웃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모두 한패가 되어 내게 침을 뱉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소 제인 그들을 방 밖으로 쫓아낼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요 그는 반쯤 웃으며 내게 물었다 아니면 내가 그들에게로 갔는데 그들이 내게 차가운 눈길을 던지고 자기들끼리 냉소를 주고받으며 쑥덕거리다 나를 버리고 하나씩 사라진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소? 그들과 함께 떠나겠소? 안 떠날 거예요 주인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기쁠 테니까요 나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말이오 네 힘 닿는 데까지 주인님을 위로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당신이 내 곁에 있는 것을 금지한다면 어떻게 하겠소? 저는 아마 그런 것은 모른 척 할 거예요 설령 안다고 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거고요 그렇다면 나를 위해 비난을 감수하겠다 이거요? 주인님처럼 제가 함께 있어줄 가치가 있는 친구라면 기꺼이 그런 일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식당으로 가서 메이슨 씨에게 루체스터 씨가 집에 돌아왔고 지금 만나고 싶어 한다고 조용히 귓속말로 말해 주시오 그를 이리로 안내하고 나서 당신은 방으로 가도 좋소 알겠습니다 나는 그의 지시대로 했다 손님들 사이를 가로질러 가자 그들이 모두 놀라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메이슨을 찾아내어 그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리고 방에서부터 앞장서서 그를 서재로 안내한 다음 나는 위층 내 방으로 올라갔다 내가 잠자리에 든 후 얼마쯤 지난 늦은 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중에서 들리는 로체스터 씨의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었다 그가 메이슨 이쪽으로 오게 이게 자네 방일세 라고 밝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의 밝은 목소리를 듣고 안심이 되었다 나는 이내 잠에 빠져들었다 20장 그날 밤은 평소와 다르게 커튼을 치는 것도 블라인드를 내리는 것도 잊었다 결과적으로 맑은 밤하늘의 밝은 보름달이 내 창밖의 맞은편 하늘로 올라와 아무것도 없는 유리창 너머로 고스란히 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 밝은 달빛이 나를 잠에서 깨웠다 한밤중에 깨어 눈을 뜨니 은백색의 수정처럼 맑은 달이 눈에 들어왔다 너무나 아름다워 신성하게까지 느껴졌다 나는 몸을 반쯤 일으키고 커튼을 치기 위해 손을 뻗었다 맙소사 이게 무슨 비명소리지 한밤중의 정막과 휴식이 손필드 자택의 끝에서 끝을 가로지르는 야만스럽고 날카로운 소리로 두동강이 났다 내 맥박이 멈추고 심장이 정지해서 뻗었던 팔이 마비되어 버렸다 비명소리는 잠잠해지고 다시 들리지 않았다 그렇게나 공포스러운 비명소리를 또다시 낸다는 것은 누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쉽지 않을 것 같았다 안데스 산맥의 날개가 제일 큰 독수리라도 둥지를 덮고 있는 구름 사이로 그런 비명소리를 두 번이나 연속적으로 내려면 그 전에 휴식을 취해야만 할 것 같았다 소리는 내 머리 위 3층에서 났다 그렇다 내 방 천장 바로 윗방에서는 지금 격렬한 몸싸움 소리와 반쯤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린다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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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좀 도와줘 거칠게 비틀거리고 쿵쾅거리는 소리 속에서 로체스터 로체스터 제발 좀 빨리 라는 말소리를 천장의 나무판자와 회반죽 벽토를 통해 구분할 수 있었다 방문이 열리고 누군가 복도를 내달렸다 천장 위에서 또 다른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무엇인가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리고 정적이 흘렀다 공포로 떨며 나는 옷을 걸쳐 입고 복도로 나갔다 이방 저방에서 놀라 외치는 소리와 공포에 질린 속삭임 소리가 들렸다 하나둘 방문이 열리며 손님들이 모습을 드러내 복도를 가득 채웠다 신사숙녀 모두 잠에서 깨어 복도로 나와 혼돈 속에 성급하게들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누가 다쳤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불 좀 켜봐요! 불났어요? 도둑이 든 겁니까? 어디로 피해야 해요? 달빛이 없었다면 모두들 암흑 속에 갇혀 있을 것이었다 몇몇은 울먹였고 누군가는 넘어지기도 하며 이리저리 우왕좌왕 되며 꼼짝없이 혼란 속에 빠져 있었다 로체스터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침대에도 없던데 덴트대령이 소리쳤다 여기 여기요! 하고 대답이 들려왔다 모두 진정하세요 지금 가고 있어요 복도 끝쪽 문이 열리고 촛불을 든 로체스터 씨가 지금 막 위층에서 내려왔다 숙녀들 중 한 명이 그를 향해 달려가 그의 팔을 움켜잡았다 잉그램냥이었다 도대체 무슨 끔찍한 일이 생긴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최악의 상황까지 당장 해요 그만 좀 당기세요 숨막혀 죽겠어요 그가 대답했다 두 애시틴이 그에게 매달려 있었고 전성력으로 항해하는 돛담배의 돛처럼 풍성하게 하얀 옷을 입은 미망인 두 사람이 그에게 담벼들고 있었다 괜찮아요 별일 아닙니다 그가 소리쳤다 그냥 셰익스피어의 연극 헛소동의 리허설 같은 겁니다 숙녀분들 좀 놓아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과격해질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의 검은 눈에서 불꽃이 튀며 험악해 보였다 그는 애써 진정하며 덧붙였다 한여 하나가 악몽을 꾼 모양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신경이 예민해서 흥분을 잘하는데 꿈 쪽에서 본 것을 실제 유령이나 그 비슷한 것을 본 것으로 착각하고 놀라서 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들 방으로 돌아가세요 집안이 조용해져야 그녀를 돌볼 수가 있습니다 신사분들이 먼저 숙녀분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세요 잉그렘 양 당신이 지금 공포감을 잠재우는 확실한 능력을 발휘할 거라 믿습니다 에이미 루이사 한 쌍의 비둘기처럼 당신들 보금자리로 돌아가세요 미망인 분들께서는 이렇게 추운 복도에 오래 계시면 틀림없이 감기에 걸리실 겁니다 그렇게 한편으로는 달래고 한편으로는 명령에서 모두들 다시 한번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방을 나올 때 그랬던 것처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다시 드는 대신 나는 조심스레 옷을 챙겨 입기 시작했다 비명소리 이후에 들렸던 말소리와 다른 소리들이 내 방 바로 위에서 났기 때문에 아마도 나만 들은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소리들은 조금 전 이 집안을 가로지른 그 비명소리는 한여가 꿈속에 놀라 지른 소리가 아니었다 로체스터 씨의 설명 또한 단지 손님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꾸며낸 것이라는 확신이 들게 해주었다 따라서 나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었다 옷을 다 입은 후 나는 창가에 앉아 적막한 정원과 은빛으로 빛나는 들판을 바라보며 다가올 그 무엇인지 모르는 일을 한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그토록 기이한 비명소리와 몸싸움 그리고 도움 요청 뒤에는 분명히 무슨 일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웅성대는 소리와 움직이는 소리들이 점점 잦아들고 한 시간도 안 되어 손필드 저택은 다시 사막처럼 고요해졌다 잠과 밤이 자신들이 왕국을 되찾은 것 같았다 그 사이 달이 지며 넘어가고 있었다 나는 춥고 어두운 곳에 계속 앉아있기 싫어서 옷을 입은 채 그대로 침대에 누워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조용히 양탄자를 가로지르고 신발을 벗으려 할 때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제 도움이 필요하세요? 내가 물었다 깨어있소? 내가 기대하고 있었던 로체스터 씨의 목소리였다 네 주인님 옷은 입었소? 네 그럼 나와요 조용히 나는 지시대로 했다 로체스터 씨가 촛불을 들고 복도에 서있었다 당신이 필요해요 이쪽으로 갑시다 천천히 아무 소리 나지 않게 신고 있는 슬리퍼가 얇아서 매트 깔린 복도를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갈 수 있었다 그는 미끄러지듯 복도를 지나 계단을 올라서 어둡고 불길한 3층의 낮은 통로에 멈추어 섰다 나도 그를 따라가 그의 옆에 섰다 혹시 방에 해면이 있소? 그가 속삭이듯 물었다 네 주인님 암모니아 흡입제도 있소? 냄새를 들여 마시는 네 가서 둘 다 가져오시오 방으로 돌아와 세면대 위의 해면과 서랍 안에 있던 암모니아 흡입제를 가지고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그가 손에 열쇠를 댄 채 기다리고 있었다 작고 어두컴컴한 문들 중 한 곳에 다다르자 자물쇠에 열쇠를 넣다가 다시 나를 쳐다보며 물었다 피를 보아도 괜찮겠소? 아마 괜찮을 겁니다 아직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그에게 대답을 할 때 떨리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얼어버리거나 기절할 것 같은 것은 아니었다 그럼 내 손을 잡아요 기절하게 되면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음 따뜻하군 마음도 안정되어 있고 그가 말했다 열쇠를 돌려 방문을 열었다 방을 들여다보니 페어펙스 부인이 집을 구경시켜주던 날 보았던 그 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는 테피스트리 장식이 걸려있었는데 지금은 그 테피스트리 장식의 한쪽이 위로 거쳐 올려져 있고 뒤에 감춰져 있던 문이 보였다 문을 열자 안쪽에 있는 내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방 안에서는 마치 개가 싸울 때 낼법한 으르렁대는 소리와 무엇인가 낚아채는 소리가 들렸다 로체스터 씨가 촛불을 내려놓으며 내게 말했다 잠깐만 기다려요 그리고 내실 안으로 들어갔다 갑작스러운 웃음소리가 그를 맞이했다 처음에는 시끄러웠던 그 소리가 그레이스플의 유령 같은 하하 웃음소리로 끝을 맺었다 그렇다 그레이스플이 그곳에 있었던 것이다 로체스터 씨는 아무 말 없이 방 안에서 무엇인가를 정돈했고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그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마침내 그가 내실에서 나와 문을 닫았다 이쪽으로 와요 죄인 그가 말했다 나는 커다란 침대를 돌아 그 건너편으로 갔다 커튼으로 가려워져 있던 침대 건너편에는 꽤 넓은 공간이 있었다 그곳 침대 머리맡에 놓여있는 안락의자에는 외투를 벗은 셔츠 차림의 남자가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있었다 그는 고개를 뒤로 젖힌 채 눈을 감고 있었다 로체스터 씨가 그의 얼굴 위로 촛불을 비추자 생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창백한 얼굴의 그 남자가 낯선 손님 메이슨 씨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셔츠 한쪽과 소매는 온통 피로 물들어 있었다 촛불 좀 들고 있어요 라고 로체스터 씨가 말했다 나는 촛불을 받아들고 있었다 그가 세면대에서 대야에 물을 받아 가지고 왔다 대야를 좀 잡아요 나는 그의 지시를 따랐다 그는 스폰지를 대야에 담고 물을 적신 후 시체같이 창백한 얼굴을 적셔주었다 그러고는 나에게 암모니아 흡입제를 달라고 하여 남자의 콧구멍에 갖다 대었다 잠시 후 메이슨 씨는 감았던 눈을 뜨고 신음소리를 냈다 로체스터 씨가 그의 옷을 벗기자 붕대를 감은 팔과 어깨가 나왔다 상처에서 뚝뚝 떨어지는 피를 해면으로 닦아 냈다 위급한 상황은 아니겠지 메이슨 씨가 중얼거렸다 아닐세 그저 긁혔을 뿐이야 엄살 떨지 말고 잘 참게나 내가 지금 가서 의사를 불러올 걸세 내일 아침이면 이곳을 떠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네 제인 네 당신은 한 시간 아니면 두 시간 정도 이 친구와 이 방에 함께 있어야겠소 피가 또 나오면 내가 했던 것처럼 해면으로 닦아주시오 만약 의식을 잃을 것 같으면 저기 있는 물로 입을 축여주고 암모니아를 코에 갖다 대시오 그리고 어떤 이유로도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메이슨 만약 선생에게 말을 건넨다면 자네 목숨은 위험해질 걸세 자네가 입을 열었다가 흥분하게 되어서 생긴 결과는 나도 책임 못 지내 가엾은 남자가 다시 신음소리를 냈다 그는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는 것 같았다 죽음에 대한 공포인지 다른 그 무엇에 대한 공포인지는 모르겠지만 공포가 그를 거의 마비시킨 듯 했다 로체스터 씨가 피 묻은 해면을 내 손에 쥐어주었다 나는 그가 했던 대로 피를 닦아내기 시작했다 그가 잠깐 나를 지켜보더니 절대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명심해요 라고 말하며 방을 나갔다 열쇠가 자물쇠 안에서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의 작아져가는 발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자 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지금 이렇게 3층에 다시 오게 되었고 수수께끼 같은 방들 중 하나인 이 방에 감금되다시피 갇혀 있다 한밤중의 어둠 속에서 내 눈과 내 손 아래에는 창백하고 피투성이가 된 남자가 기대앉아 있고 살인마 같은 여자를 문 하나가 간신히 막아주고 있었다 그렇다 이건 정말 소름끼치는 일이 없다 나머지 모든 것은 참아낼 수 있었지만 그레이스플이 문을 박자고 나를 향해 달려올 것 같은 생각이 들자 정말로 몸설이 쳐졌다 하지만 나는 자리를 지켜야만 한다 죽은 사람같이 소름끼치는 안색을 이 사람을 돌보아야 한다 말하는 것을 금지당하고 새파랗게 질린 입술과 껌뻑거리며 초점 없이 방 안을 둘러보다 이제는 나에게 고정하는 그의 눈길을 공포에 무감각해지고 점점 흐릿해져가는 눈을 나는 지켜보아야만 한다 피와 물이 뒤섞인 대야에 계속 손을 담가가며 떨어지는 피를 닦아내야만 한다 타지 않은 심지들이 점점 타들어가며 이지러지는 촛불의 불빛과 그림자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고풍스런 테피스트리와 커다란 침대 커튼에 어른거리는 것을 보아야 한다 맞은편에 있는 거대한 장식장에 달린 열두 개 문짝의 패널은 안으로 움푹 꺼져 있고 거기에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두상이 마치 액자에 들어있는 것처럼 각각 새겨져 있다 그리고 문짝 위 상단에는 못 박혀 죽어가는 그리스도의 흑단 십자가가 솟아 있다 이 소름 끼치는 장식장에도 그림자들과 불빛이 기괴하게 어른거린다 어두운 그림자와 깜빡거리는 촛불이 방 여기저기를 비추고 떠다니다가 지금 턱수염을 기르고 미간을 찡그리고 있는 의사 누가를 비추고 있다 이어서 긴 머리카락이 휘날리는 성 요한에게 비춰지고 이내 패널에서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 악마 같은 얼굴이 유다에게 비춰진다 마치 유다 모습을 한 사탄이 생명을 모아 살아나서 대역주인인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것만 같다 이런 두려움 속에 남자를 지켜보는 것에 더해 나는 귀도 곤두세우고 있어야 했다 이 방 저편에 있는 야수인지 악마인지 움직임에 신경을 써야 했다 그렇지만 루체스터 씨가 그 방에 다녀온 후에는 마법에라도 걸린 듯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가끔 삐걱거리는 발걸음 소리 개의 으르렁대는 소리 그리고 깊고 낮은 인간의 신음 소리를 들은 것이 전부였다 내 스스로 생각해 보니 한편으로 걱정이 되었다 이렇게 외딴 저택에서 집주인조차 몰아내거나 제압하지 못하고 점점 더 생생하게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야심한 한밤중에 한 번은 화재로 이번에는 피투성이의 유혈사고로 발생한 수수께끼 같은 이 사건들의 비밀이 무엇이란 말인가 그리고 내가 몸을 굽혀 돌보고 있는 평범하고 조용한 이 이방인 남자가 어떻게 해서 이런 공포의 그물망에 걸려들었는지 역시 의문이었다 어째서 복수의 여신 같은 그 여자가 이 남자에게 덤벼든 것인지 의아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는 침대에서 자고 있어야 할 시간에 부적절하게 이곳 3층에 있는 것일까 나는 로체스터 씨가 아래층 방을 정해주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 그런데 무엇인가 그를 이곳으로 오게 한 것이다 게다가 자신에게 발생한 폭력적이고 위험한 일을 그는 왜 이렇게 순순히 받아들이고 있는가 로체스터 씨의 강압적인 지시에 조용히 순종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로체스터 씨는 왜 사건을 은폐하려 하는가 자신의 손님이 폭행을 당했고 지난번에는 자신이 생각하기도 끔찍한 음모의 대상이 되었었다 그런데도 그는 두 사건 모두 은밀히 덮어버리고 망각 속으로 묻어버리려고 한다 메이슨 씨가 로체스터 씨에게 순종적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로체스터 씨의 격렬한 의지가 무기력한 메이슨 씨를 압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은 몇 마디의 말이 확인시켜 주었다 두 사람의 관계에서는 이전부터 적극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한 사람이 수동적인 다른 사람에게 습관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임이 분명했다 그런데 메이슨 씨의 방문 소식을 듣고 그는 당황했었다 몇 시간 전 그는 그의 말 한마디에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나약한 이 남자의 이름을 듣고 참나무에 벼락이 떨어진 것처럼 반응했었다 나에게 제인 내가 한방 먹었어 내가 한방 먹었다고 제인 이렇게 속삭일 때 창백했던 그의 모습이 눈에 생생했다 페어펙스 로체스터 씨의 강인한 영혼의 길을 꺾고 단단한 육신을 떨리게 한 것은 절대로 가벼운 문제일 리가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 마음속의 외침은 커져갔다 피를 흘리고 축 처진 환자가 점점 더 고통스러워하며 신음하는데도 날은 아직 박지 않았고 도움의 손길도 오지 않았다 남자의 창백해진 입술에 계속 물을 축여주었고 몇 번이고 암모니아 흡입제를 코에 가져다 대었지만 나의 노력은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육체적 고통 때문인지 정신적인 고통 때문인지 혹은 과다출혈 때문인지 아니면 이 세 가지 모두 다 때문인지 몰라도 그의 체력은 빠르게 바닥나고 있었다 신음소리가 점점 더 심해지고 혼미해져 가는 그를 보고 혹시 죽는 것은 아닌지 더러 겁이 났지만 나는 그에게 말을 걸 수도 없었다 마침내 촛불이 다 타서 꺼지고 말았다 그러자 창문 커튼 끝자락으로 어슴풀의 한 빛이 보였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파일럿이 저택 앞 정원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나와 짖는 소리가 저 멀리 아래에서 들렸다 희망이 다시 생겼다 5분쯤 지나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나는 그 사람의 간호에서 해방되었다 내가 그를 돌본 것은 두 시간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나에게는 몇 주일의 시간이 더 짧을 것 같았다 로체스터 씨가 의사와 함께 들어왔다 자 카터 정신 바짝 차리게 그가 말했다 30분 안에 상처를 치료하고 풍대를 감은 후 아래층까지 내려가야 한다네 하지만 움직일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별것 아니니까 너무 긴장해서 그런 것이니까 정신을 차리면 돼 자 어서 시작하세 로체스터 씨가 두꺼운 커튼을 젖히고 네덜란드 블라인드를 걷어올려 최대한 많은 빛이 방 안을 비추도록 했다 나는 아침 햇살이 이미 동쪽 하늘을 장밋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한 것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 기운도 얻었다 로체스터 씨가 치료를 받고 있는 메이슨 씨에게 다가갔다 그래 이 친구야 기분이 어떤가? 그가 물었다 그녀가 돌봐주었어 죽는 줄 알았네 사내가 기운 없이 대답했다 절대 안 죽어 기운 내게 오늘부터 2주만 지나면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할걸세 피를 조금 흘린 것 뿐이야 그게 전부라고 카터 저 친구한테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안심 좀 시켜주게 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지만 생명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감았던 붕대를 풀며 카터가 말했다 조금 더 빨리 오지 못한 것이 아쉽군요 그랬다면 피를 이렇게까지 많이 흘리진 않았을 텐데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이죠? 어깨살이 베인 것만이 아니라 뜯겨 나갔거든요 칼로는 이렇게 되지 않아요 여기 이빨 자국도 있어요 그녀가 물었어요 그가 중얼거렸다 로체스터가 그녀의 칼을 뺏자 암호랑이처럼 나에게 달겨들었어요 머뭇거리지 말았어야지 자네가 한 번에 제압했어야 했어 로체스터 씨가 말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 그가 되물었다 아휴 정말 무서웠어 그리고 전혀 예상도 하지 못했지 처음에 그녀는 정말 차분해 보였었거든 그가 몸을 떨며 덧붙였다 내가 경고했잖아 그의 친구의 대답이었다 내가 그랬지 그녀 곁에 다가가려면 미리 방어 준비를 해야 한다고 그건 그렇다 쳐도 자네는 내일까지 기다렸다가 나하고 같이 갔어야 했어 늦은 밤에 그녀에게 혼자 갔던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지 난 내가 그녀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어 생각했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지? 자네 말을 듣고 있자니 정말 짜증나는군 자넨 지금 고통받고 있지 않은가?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대가의 고통으로는 충분한 것 같군 더 이상 말하지 않겠네 카터 자 어서 어서 서두르게 해가 곧 뜰 걸세 그 전에 어서 그를 보내야 하네 알겠습니다 어깨 치료는 지금 막 끝났습니다 팔에 난 상처를 치료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거기도 이빨로 무른 것 같습니다 그녀가 내 피를 빨았어요 내 심장의 피를 모두 빨아먹겠다고 하면서 메이슨이 말했다 나는 루체스터 씨가 몸소리 치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혐오, 공포, 증오의 감정을 뜻하는 것으로 그의 표정이 일그러질 정도로 찌푸려졌다 하지만 그는 단지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자 그만하세 메이슨 그런 한심한 소리에 신경 쓰지 말게 다시는 꺼내지도 말게나 나도 잊을 수 있으면 좋겠네 사내가 대답했다 자네가 영국을 떠나 스페니시타운에 도착하게 되면 잊게 될 거야 그리고 그녀가 이제 죽어서 땅에 묻혔다고 생각하게 아니 그녀에 대해서 아예 아무 생각도 하지 말게나 오늘 밤 일은 도저히 잊지 못할 것 같아 불가능하지 않네 기운을 내게 친구 두 시간 전만 해도 자네는 아주 죽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살아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바로 그걸세 카터가 자네를 다 아니 거의 다 치료했어 내가 자네를 멋진 신사로 만들어주겠네 제인 그가 이 방에 다시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나를 향해 말했다 이 키를 가지고 아래 내 침실로 가서 곧장 앞에 있는 옷방으로 가시오 거기 옷장의 맨 윗서랍에 있는 셔츠와 목도리를 가지고 오시오 신속히 움직여야 하오 나는 그의 방으로 내려가 그가 말한 서랍 속에서 지목한 것들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다 자 이제 이 친구 옷 입는 것을 도와줄 테니 침대 건너편으로 가 있으시오 다시 도움이 필요할지 모르니 방을 떠나지는 마시오 나는 그의 지시대로 물러났다 제인 아래 내려갔을 때 누구 깬 사람은 없었소? 그가 물었다 아니 없었어요 모두 조용했습니다 자네가 감쪽같이 이곳을 빠져나가게 해주겠네 그것이 메이슨 자네를 위해서도 또 저 방에 있는 가련한 인간을 위해서도 좋을 걸세 난 노출을 막기 위해 오랫동안 애를 써왔네 그리고 계속 그렇게 되기를 원하네 이봐 카터 이 친구 조끼 입는 것을 도와주게 자네 모피 망토는 어디에 두었나? 망토 없이는 이렇게 추운 날씨에 조금 더 움직이지 못할 걸세 자네 방인가? 제인? 메이슨 씨 방에 뛰어가서 내 방 옆방 망토 좀 가져다 주시오 나는 다시 뛰어내려가 안팎으로 털이 있는 거대한 망토를 가지고 돌아왔다 자 심부름해 줄 것이 한 가지 더 있소 지칠 줄 모르는 그가 말했다 내 방에 다시 가야만 하오 제인 당신이 벨벳신을 신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오 투박한 농부 신발을 신은 심부름꾼이었더라면 이런 상황에서 아무 일도 못 해냈을 거요 내 화장대 가운데 서랍을 열고 거기 있는 작은 약병과 유리잔을 가져오시오 어서 나는 나라서 그가 원하는 물품들을 가지고 돌아왔다 잘했어 자 의사선생 주제 넘지만 내가 약을 좀 조제해야겠네 책임은 내가 지지 로마에서 가져온 강장제 약인데 카터 잔해 같으면 발로 차버릴 이태리 돌파리 의사한테서 얻은 것일세 무분별하게 사용할 약은 아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이네 제인 물 좀 가져오시오 그가 내민 작은 유리잔에 나는 세면대 위에 있던 물병의 물을 반쯤 따랐다 그 정도면 됐소 이제 약병 주둥이 부분을 물로 적시시오 내가 그렇게 하자 그는 약병에서 열두 방울 가량의 진홍색 액체를 물잔에 타서 메이슨에게 주었다 마시게 메이슨 한두 시간 정도 자네가 기운을 차리게 해줄 걸세 하지만 몸에 해롭지 않을까 염증이 생기는 것은 아니겠지 마시게 마셔 그냥 마시라고 저항해봤자 소용없음을 깨달은 메이슨이 순순히 그의 말을 따랐다 옷을 다 차려입은 그의 얼굴은 아직 창백했지만 아까의 핏자국은 말끔히 없어져 있었다 로체스터 씨는 그가 약을 마시자 3분가량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게 했다 그리고 나서 그의 팔을 잡았다 자 이제 일어설 수 있을 걸세 해보게 그가 말했다 환자가 일어섰다 카터 그쪽 어깨를 부축해주게 기운을 내게 메이슨 한 발짝 움직여봐 그렇지 그렇게 좀 괜찮아진 것 같아 메이슨 씨가 말했다 아무렴 그렇고 말고 자 제인 우리보다 앞서서 뒤쪽 계단으로 가서 측면 통로 문의 빗장을 풀어요 그리고 마당에 대기하고 있는 파발마차 마부에게 말해요 아니 밖에 있을지도 모르겠군 내가 바퀴소리가 날까봐 자갈 위로는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무튼 준비하라고 해요 우리가 곧 내려갈 테니까 그리고 제인 혹시 누군가 있으면 계단 발치러 와서 헛기침 소리를 내시오 시간은 이미 5시 반을 지나고 있었고 아침 해가 이제 막 떠오르는 때였지만 부엌 쪽은 아직 컴컴하고 조용했다 측면 통로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나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게 문을 열었다 정원 마당 전체가 정적에 쌓여있는 가운데 저택 입구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마구를 다 챙긴 파발마차가 있었고 마차 위에는 마부가 앉아 있었다 내가 그에게 다가가 신사들이 곧 올 거라고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조심스레 주변을 살피고 귀를 기울였다 이른 아침의 정적이 사방에서 아직 깨어나지 않았다 하인방 창문의 커튼이 아직도 쳐져 있었다 정원 한 편을 감싸고 있는 담벼락 위로 흰색 화관처럼 가지를 드리우고 있는 꽃망울이 달려있는 나뭇가지에서 작은 새들이 이제 막 지저기기 시작했다 이곳 손필드의 마차를 끄는 말들이 마구깐에서 이따금씩 발을 쿵쿵대며 내는 소리 이외에는 모든 것이 조용했다 이윽고 신사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로체스터 씨와 의사의 부축을 받은 메이스는 걷는 것이 참을만한 것 같았다 그가 마차에 오르는 것을 도운 후에 그 뒤를 따라 카터도 마차에 올랐다 잘 돌보아 주게 로체스터 씨가 의사 카터에게 말했다 다 나을 때까지 자네 집에 머물게 하고 하루 이틀 후에 상태를 보러 내가 가겠네 메이스는 괜찮겠지? 신선한 공기를 마시니 기운이 나는군 페어팩스 카터 저 친구 쪽 창문을 열고 가게나 바람도 불지 않으니 잘 가게 메이스는 페어팩스 응 왜 그러는가 그녀를 잘 돌봐주게 가능한 한 다정하게 말일세 그녀가 그가 말을 멈추고 왈칵 울음을 터뜨렸다 최선을 다하겠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럴 걸세 라고 대답하며 로체스터 씨가 문을 닫자 마차가 출발하여 떠나갔다 로체스터 씨는 무거운 정원 문을 닫고 빗장을 걸며 신께 빌건을 언젠가 이 모든 것이 끝나기를 하고 덧붙였다 그러고 나서 그는 넉나간 사람처럼 과수원을 둘러싸고 있는 담장의 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집안으로 들어가려던 참이었다 그러나 그때 바로 제인하고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과수원으로 난 쪽문을 열고 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잠깐 신선한 공기나 마시고 갑시다 저 집은 마치 지하 감옥 갔소 그렇게 생각하지 않소? 저한테는 멋진 저택일 뿐이에요 주인님 무경험의 마법이 당신 눈에 씌운 거요 그리고 당신은 마법에 걸린 것들을 통해 집을 보고 있는 것이고 저 집의 금박 장식은 단지 진흙에 불과할 뿐이고 늘어진 실크 휘장들은 거미줄과 같은 것이라오 매끄러운 대리석은 그저 거친 석판이며 광택나는 나무 장식들도 결국 톱밥과 나무 껍질이란 말이오 하지만 여기는 그는 우리가 들어간 과수원의 잎이 무성한 나무들을 가리켰다 여기는 모든 것이 진짜라오 신선하고 순수한 것뿐이지 그는 회양목으로 경계가 쳐진 산책로를 따라 걸었다 한쪽에는 사과나무, 배나무, 그리고 체리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다른 한쪽 가장자리에는 온갖 종류의 꽃들이 피어 있었다 비단양 꽃무, 왕수연 페랭이, 앵초, 펜지꽃들이, 개사철숙, 들장미, 그리고 다양한 향기의 허브들과 뒤섞여 있었다 그것들은 이어지는 사월의 단비와 찬란한 태양빛으로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고 정감 넘치는 봄날의 아침에 한층 더 싱그러워 보였다 얼룩진 동쪽 하늘에서 이제 막 뜨기 시작한 태양빛이 이슬을 머금고 있는 과수원의 초목 위를 그리고 나뭇가지 사이의 조용한 산책로 사이를 비춰주었다 제인, 꽃을 갖고 싶소? 그가 덤불 위에서 반쯤 피어있는 장미꽃 한 송이를 꺾어 내게 주었다 고맙습니다 이런 새벽 해돋이를 좋아하오, 제인 해가 떠올라 따뜻해지면 누가 없어질 옅은 구름을 높게 품고 있는 하늘 아래 이렇게 평온하고 향기 가득한 공기는 어떻소? 저도 아주 좋아합니다 이상한 밤을 보냈소, 제인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인지 얼굴이 창백하군 메이슨과 혼자 남겨졌을 때 무서웠소? 안쪽 방에서 누군가 튀어나올까봐 무서웠습니다 그 방문은 단단히 잠궈두었소 키는 내 주머니 안에 있었고 사랑스런 새끼양을 늑대속을 옆 가까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두었다면 나는 정신나간 양치기인 거요 당신은 안전했었소 그레이스 풀은 계속 이곳에서 지내나요? 오, 물론이요 괜히 그녀 문제로 머리 아파하지 말아요 그 여자는 머리에서 지워버리시오 그렇지만 그 여자가 계속 있는 이상 주인님의 생명은 안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절대 걱정 말아요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지난 밤 걱정하셨던 위험은 이제 다 해결된 건가요? 메이슨이 영국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장담할 수 없어 아니, 그 이유도 마찬가지요 제인, 나에게 삶이란 언제라도 갈라지고 폭발해서 불을 내뿜을 수 있는 화산의 정상에 서 있는 거라오 메이슨 씨는 쉽게 이끌려지는 분 같아요 주인님의 영향력이 그분에게 강하게 힘을 발휘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주인님에게 저항하거나 알면서 주인님을 해칠 분은 아니세요 오, 물론 아니요 메이슨은 내게 반항할 사람이 아니요 그리고 알면서 나에게 해를 끼칠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뱉은 한마디 부주의한 말이 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의 행복을 영원히 빼앗아가게 할 수도 있다는 말이요 그분에게 조심하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주인님 주인님이 두려워하는 것을 알려주고 어떻게 위험을 피할 수 있는지 보여주세요 그가 냉소적인 웃음을 터뜨리며 덥석 내 손을 잡았다 바로 놓았다 바보 같기는 그렇게 간단히 해결될 일이라면 뭐가 위험하다고 하겠소 한순간에 끝날 일이 아니요 메이슨을 알게 된 이후 지금까지 무슨 일이든 그에게 이것을 하게 하고 지시만 하면 그는 그 일은 실행했소 하지만 이번 일은 그렇게 그에게 명령할 수가 없소 나한테 해가 안 미치도록 조심해 메이슨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단 말이요 나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절대적으로 몰라야 하기 때문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군 당신을 좀 더 당황스럽게 해야겠소 당신은 나의 작은 친구요 그렇지 않소 네 주인님을 도울 겁니다 그리고 옳은 일이라면 뭐든 복종할 거예요 정확한 말이군 나도 그럴 것이라 알고 있소 당신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기쁘게 할 때 나를 위해 일을 할 때 그리고 나와 함께 있을 때 당신의 발걸음과 태도 그리고 눈과 얼굴에 진정한 만족이 깃든다는 것을 알 수 있소 당신이 특별히 강조한 옳은 일이라는 그런 일을 할 때 말이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을 내가 지시한다면 당신은 가벼운 걸음으로 뛰지도 민첩하게 움직이지도 않을 것이고 활기 있는 시선이나 생기 넘치는 표정도 안 지을 거요 그러고는 나의 친구는 침착하고 창백한 모습으로 내게 이렇게 말할 거요 아니요 주인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옳지 않은 일이어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붓박이별처럼 꼼짝하지 않을 거요 글쎄 당신도 역시 내게 영향을 미치고 있소 그리고 나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고 하지만 당신이 충직하고 친절하긴 하지만 언제 나를 단숨에 찌르고 나올지 몰라서 난 나의 약점을 감히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오 저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메이슨 씨를 덜 두려워하신다면 주인님은 아주 안전하신 거예요 신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빌겠소 여기 죄인 나무 그늘 정자에 좀 앉아요 정자는 담장 안에 아치 형태로 만들어져 있었다 담쟁이 덩굴이 아치 안쪽을 덮고 있었고 소박한 벤치 하나가 놓여 있었다 로체스터 씨가 나를 위해 벤치 한쪽에 앉았다 하지만 나는 그 앞에 그냥 서 있었다 앉아요 그가 말했다 두 사람이 앉길 충분하오 내 옆에 앉기를 주저하고 있소 그렇소 이것도 옳지 않은 일이오 죄인 나는 자리에 앉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의 권유를 거절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자 나의 작은 친구 햇살이 아침 이슬을 마시고 있고 이 오래된 정원의 꽃들은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펴고 있소 새들은 손필드 밖으로 나가 새끼들이 아침 먹이를 물어오고 이른 아침 벌들이 첫 작업을 하고 있는 이 시간에 나는 당신에게 어떤 인생 내력을 들려주겠소 당신은 그 인생 내력이 당신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듣기 바라오 시작하기 전에 나를 보시오 내가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게 불편하거나 여기 이렇게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불안하면 그렇다고 말해 주시오 아닙니다 주인님 괜찮습니다 좋소 그럼 죄인 상상력을 발휘하기 바라오 자신을 교육을 잘 받고 훈육이 잘 된 소녀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려서부터 버릇 없이 자란 응석받이 소년이라 생각하고 머나먼 외국에 있다고 상상하시오 당신은 그곳에서 치명적인 과오를 저질렀소 어떤 성격의 과오인지 왜 그랬는지는 신경 쓰지 마시오 어쨌든 그 과오의 결과는 평생 당신을 따라다니고 당신의 모든 삶을 더럽히게 되는 그런 거요 범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오 내 말은 피를 흘리는 일이거나 법의 제재를 받는 범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잘못된 실수라는 거요 당신이 저지른 일은 오래지 않아 당신이 매우 견디기 힘들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소 그런 과오를 저지른 당신은 그 부담을 덜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게 돼요 일반적이지 않은 수단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불법이거나 범죄가 되는 수단은 아니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멈추고 제한되어버린 당신의 삶은 여전히 절망적이오 정오의 태양이 일식의 어둠 속에 갇혀있는 것처럼 태양이 질 때까지 당신은 꼼짝없이 붙잡혀 있다고 느끼게 되는 거요 당신 기억에는 씁쓸하고 비열한 느낌들만 남아있소 당신은 안식을 위해 이곳저곳 방랑하고 행복을 위해 쾌락만을 추구했소 지성을 무디게 하고 감성을 황폐하게 만드는 열정이라고는 없는 감각적인 쾌락 말이오 결국 당신은 지친 마음과 시들어버린 영혼만 남은 채 스스로 자초한 여러 해 동안의 유형 생활을 접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오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소 당신은 이 낯선 사람에게서 지난 20년 동안 그렇게 찾아 헤맸어도 결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너무나도 착하고 밝은 심성을 발견하게 되오 때나 얼룩이 하나도 묻지 않은 생기발랄하고 건강한 심성을 만나면서 당신은 새로워지고 보다 고상한 소망과 보다 순수한 감정들을 가졌던 지난 시절이 되돌아온 것처럼 느끼게 되오 그래서 당신은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그리고 남아있는 삶을 불멸의 존재처럼 더 가치 있게 살기를 바라게 되오 당신은 이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양심도 정당하게 여기지 않고 당신의 판단도 인정하지 않는 관습적인 장애물 하나를 뛰어넘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오 그가 내 대답을 듣기 위해 잠시 말을 멈추었다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아 착한 정령들이 있어서 나에게 현명하고 만족스러운 답변을 가르쳐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헛된 바람이다 서풍이 주변의 담쟁이 넝쿨 속에서 속삭였다 하지만 그 어떤 요정도 내게 답을 알려주기 위해 서풍의 숨결을 빌리지 않았다 나무 위에서는 새들이 노래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달콤한 지적임도 아무 뜻이 없었다 로체스터 씨가 다시 질문을 던졌다 방랑하고 죄를 많이 지은 남자가 지금은 회개하고 안식을 찾고 있으며 마음의 평화와 새로운 삶을 얻기 위해서 상냥하고 공손하고 다정한 어떤 낯선 여인과 함께하려고 감히 세상의 통념에 도전한다면 그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겠소? 주인님 내가 대답했다 방랑자가 안식을 얻는 일이나 죄인이 회개하는 일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모두 죽을 것이고 철학자도 지혜에 대해 주저하고 기독교인도 선에 대해 머뭇거립니다 주인님이 아시는 어떤 분이 고통받고 있고 저지른 잘못을 고쳐나갈 수 있는 힘과 치유의 위안을 얻고 싶다면 자신과 같은 인간들이 아니라 그들보다 훨씬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을 보라고 하세요 하지만 매개 역할을 할 도구 말이요 도구 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도구를 정해주신다는 말이요 돌려 말하지 않고 바로 말하리다 내가 바로 세속적이고 방탕하고 불안정한 삶을 사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제 나를 구해줄 그 매개 도구를 발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요 그 사람은 바로 그가 말을 멈췄다 새들이 계속 지저귀고 나뭇잎이 살랑거리는 바람에 흔들거렸다 새들과 나뭇잎들도 노래와 속삭임을 중지하고 멈춰진 그의 고백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겼다 하지만 그랬더라면 그들은 한참 동안 기다렸어야 했을 것이다 침묵은 꽤나 오래 지속되었다 마침내 나는 시선을 들어 지루하게 말을 미루고 있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간절하게 나를 보고 있었다 어린 친구 그가 돌변한 말투로 말했다 얼굴 표정에도 온화함과 진지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거칠고 냉소적인 표정으로 바뀌어버렸다 내가 잉그렘 양에게 보인 다정한 호감을 눈치챘을 거요 만약 내가 그녀와 결혼하게 된다면 그녀가 나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소? 그가 벌떡 일어나서 산책로 다른 쪽 끝까지 갔다 돌아왔다 그는 돌아오는 길에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제인 제인 그가 내 앞에 서서 말했다 불침번을 서서 얼굴이 매우 창백해졌어 쉬지 못하게 했다고 나를 저주하지는 않겠지? 저주를 하다니요 아닙니다 주인님 그럼 그 말을 확인하는 의미로 우리 악수합시다 아니 손이 왜 이렇게 차갑소? 어젯밤 그 비밀스러운 방 앞에서 만졌을 때는 따뜻했었는데 제인 언제 나와 함께 다시 밤샘을 해주겠소? 언제든 제가 도움이 된다면요 주인님 그렇다면 내 결혼식 전날 밤이 되겠군 분명히 그날 밤은 잠들지 못할 거요 그날 나와 함께 밤을 세우며 말동무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하겠소? 당신이라면 나의 사랑하는 사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소 당신도 그녀를 보았고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인님 보기 드문 여자요 안 그렇소 제인? 그렇습니다 주인님 크고 건장하지 정말 건장한 여자요 제인 큰 키에 피부는 갈색이고 몸은 풍만하고 그리고 카르타고의 여인들이 가지고 있을 것 같은 머리카락과 이런 마구깐에 덴투알린이 나와있네 저기 쪽 문으로 나가서 관목 숲을 지나 들어가시오 내가 한쪽 방향을 택해 가자 그는 다른 쪽 방향으로 갔다 정원 마당에서 그의 쾌활한 말소리가 들렸다 메이슨이 여러분보다 아침을 더 일찍 시작했군요 그는 해도 뜨기 전에 벌써 떠났습니다 그 친구를 배웅하려고 4시에 일어났죠 오늘 클로징에는 조은영님의 요청으로 린 부인과 잉그렘 부인의 머리장식 터번에 대한 설명입니다 16회 중간쯤에 제인이 자신만의 상념에서 깨어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린 부인과 잉그렘 부인은 진지한 대화를 나누며 교제에 열중했다 두 개의 커다란 터번이 교대로 끄덕거렸고 라고 두 사람이 머리장식을 묘사하고 있죠 오스만 투르크인들의 오토만 왕국은 유럽과 아시아 중간에 위치한 지금의 터키 아니 튀르키에인데요 15세기에서 18세기까지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선쪽으로는 유럽,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침략하면서 위세를 떨쳤습니다 영토를 놓고 대적하기는 했지만 문화예술 방면으로는 유럽과 오스만이 서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중 오토만의 술탄, 즉 왕과 왕자들이 쓰는 터번은 패션의 중심지 파리에 여성들의 터번이라는 새로운 머리장식이 생겨나게 했습니다 이 여성들의 터번은 17, 18세기에 파리에서 큰 유행을 했고 제이네어를 통해 볼 때 영국 상류사회에는 그 유행이 19세기 중반까지도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터번을 쓰고 있는 여성의 유명한 그림은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요하네스 베르미어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라는 작품이 있죠 오스만 제국과 교류를 했던 프랑스나 러시아의 상류층 여자들은 나름의 멋을 추가해서 터번을 머리에 둘렀는데 그들의 패션은 점점 엘리베이터 되어서 나중에는 터번에 깃털을 꽂거나 보석 장식까지 넣어서 더 높고 크고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옷차림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아델을 안쓰러워하는 제인에게는 이 부인들이 자신들의 머리보다 커다랗고 어쩌면 요란해 보이는 터번을 쓰고 교대로 끄덕거리는 모습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았던 거겠죠 두 부인의 모습이 이렇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오늘도 편안한 시간 보내셨기 바라고 저는 18회에서 뵐게요